보내드리세요. 정말 훌륭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우리 회원들, 임원들 다 앞으로 와서 같이 사진 찍게. 다들 오세요. 오세요.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도 같이 사진 하나 찍으시려면 오세요. 괜찮습니다.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.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주인이에요. 우린 객이고. 어서 오세요.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모두 오세요. 여기. 여기. 그럼. 그럼. 어서 오세요. 오늘 이곳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.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당진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이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카메라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될 겁니다. 들어오세요. 모두 오세요. 모두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여기 보세요. 자, 나 보시고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.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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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 단상에 계신 우리 우령스님 단상에 계신 우리 우령스님이 정신적으로나 이 모든 행사를 해나가는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. 그리고 설 어디 갔어? 단상 단상 어디 갔어? 단상 단상 일로 오라고 그래요. 아는데 그래요. 여기 우리 회장님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스님과 단상 선생과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시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맨 마지막에 장식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큰 박수 좀 보내드리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천계장님 계신가요? 네. 어천계장님 가운데로 오세요. 가운데. 이거 김상명 김상명 네 고맙습니다. 사진 찍으세요. 자 기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무대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our we end over we end we end we end we end we end we end we end